안녕하세요 리뷰비티비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빵은 가서 사온 삼송빵집. 삼송빵집 아주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 맛보기 위해서 1957년 대구에서 영업을 시작한 삼송빵집을 담래를 이어 대구에 대표하는 추억의 맛집으로 오랜 전통과 변하지 않는 맛으로 소중한 고객과 함께 바른 먹거리 문화를 이어가겠습니다. 1857년 때부터 만들었다는 옥수수빵입니다. 옥수수빵으로 아주 유명한 삼송빵집이죠. 대구까지 안 가시더라도 그냥 맛볼 수 있는 삼송빵집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샀구요. 옥수수, 옥수수, 통옥수수빵을 이렇게 세트로 사가지고 샀습니다. 사과주름도 한번 맛을 보려고 그랬구요. 지금 약간 따뜻합니다. 이럴 때 먹어줘야지 옥수수의 참맛을 느낄 수 있구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삼송빵집. 이렇게 아주 기름이 자갈자갈하게 아주 깔끔한 자이언트 옥수수 통조림 같은 그런게 아주 그냥 고소하게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아주 가득 들어있죠. 옥수수가 아주 크림처럼 아주 구구합니다. 구구한 맛에 소보루처럼 뭐라 그래야 되냐. 아주 달콤한 그런 것들이 아주 부드러운 빵과 함께 옥수수가 아주 절묘하게 맛난 삼송빵집의 옥수수빵입니다. 따뜻할 때 먹으면 훨씬 더 맛있고 고소합니다. 옥수수에 이 안에 달달하고 그래가지고 옥수수 맛이 톡톡톡톡 씹히면서 깊은 옥수수에 달달한 부드러움이 한꺼번에 빵과 함께 위에 소보루처럼 이렇게 노릇노릇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맛있는 삼송빵집 한번 기회되시면 꼭 대구 안가셔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이 입점되어 있으니까 지나가시다가 삼송빵집 통옥수수빵 한번 생각나시면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달하고 아이들도 먹기도 좋아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만한 그런 맛이고요. 그래서 훨씬 따뜻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옥수수 옥수수 대표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유랑 먹으면 훨씬 더 맛있고요. 이 안에 옥수수가 아주 듬뿍 듬뿍 이렇게 마요네즈 비슷한 아주 고소한 크림들 비슷하게 해가지고 빵 안에 싹 들어있습니다. 촉촉합니다. 배가 훨씬 더 부드럽고 넘어가는 것도 맛있고 일단 달콤하고 그렇다가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록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도찍란아저씨 비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씹히는 식감이 좋은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